반갑습니다. 정직항공인중개사 천소장입니다. 소개드릴 영강을 접한 토지는 호개면, 별암리에 위치하였으며, 문경시청에서 14분, 12.9km입니다. 면적 1768.4평, 5846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임입니다. 소로이류폭 8m에서 10m, 국토 34호선을 접하였습니다. 영강을 접하였으며 행위에 관련한 것은 지자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별암리 마을은 오정산 앞에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동쪽에 하천이 흐르며 경지가 분포하며, 자레바오가 있으므로 별암리라 하였습니다. 박스석에서 19iono 5 simp so f TeachingBild, 902번 sufficient from the corner of the building, retire는 마을로, 동쪽에, 하천이 흐르며 경선이 흐르며, 주인공군이 흐르며, 주인공을Blue, 확인 number 5분, 포지털, 조직하여, 주인공의 경선이 흐르한 상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